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이 아닌데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머리 색깔은 새로운 색깔 아니에요 그냥 어제 털색만 하고 내일 아마 내일모레 염색하려고요 지금 회사에 있어요 연습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THE RIOT 많이 들으셨어요? 김정현 형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 좋은 노래 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THE RIOT 그리고 그... 제 목소리예요 알아요? BRIDGE 할 때 제 목소리예요 오케이 오늘... 오늘... TMI는... TMI는 뭐지? TMI는 뭐 있어요? 그냥 요즘에 일찍 일어나요 베라 때문에 베라 배율 딱 9시 9시 반? 9시 반 일어나요 그래서... 그래서... 9시 반 일어나서... 소리 좀 찌려요 그래서... 매일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시간 다 바뀌었어요 아마 저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 오늘 해찬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네 아까... 홀사 올 때 광고 다 봤어요 핵찬이 오늘 생일이에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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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거 3 지고 사실 고화할 때 한국사무역 아니... 아니... 한국사무역 ㄴㄣㄴㄴㄴㄴㄱㅇㄴㄇ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이제는 공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싶으세요 보고싶으세요? 저도 보고싶으세요 보고싶다 보고싶다 이런 내가 매워진 만큼 안녕, sunshine 지금 보이시죠 진짜 보이시죠 진짜 보이시죠 사실 지금 나의 머리색을 좋아해요 나의 머리색을 좋아해요 하지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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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멀어 2분 후.. 너 나랑 항상 건강하게.. 항상.. 오늘 하루에.. 하루에.. 의에 알리자라는 의미가 없음 저는 힐의 색깔을 사랑합니다 이 색의 색을 좋아합니다 저는 힐의 색을 사랑해요 이 색이 너무 나가요 예, 저는 Show The Life nd 네,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나중에 보내주세요. 스포일한 거. 제가 스포일한 거. 스포일한 거. 스포일한 거. 스포일한 거. 진짜. 스포일한 거. See what I'm doing. I'm just practicing. So I'm going to turn it off. And I'm go practicing. So, guys... And watch the teaser. Look forward to our comeback. Thank you. So, goodbye. Stay safe. 감사합니다.